김규리의 풍당풍당 김규리의 풍당풍당 소리내어 불러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한 단어들이 있죠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던 구슬, 딱지, 공깃돌 준비물로 자주 가져갔던 물체주버니, 모눈종이, 찰흙, 수숫강, 셀로판지 이런 것도 있겠네요 한때는 전부였던 옛 애인의 이름 어때요? 듣기만 해도 잊고 있던 추억들이 몽글몽글 떠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부르기만 해도 그때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잊고 있던 물건들, 이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TVSFM 김규리의 풍당풍당입니다 목요일 김규리의 풍당풍당 오늘 첫 곡은요 턱앤패티의 타임 애프터 타임이었습니다 왠지 오늘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님께서 모눈종이 진짜 까마득하네요 요즘도 쓰려나? 라고 해주셨고요 모눈종이 기억나시죠? 중요하거든요 모눈종이 수학 산수 공부할 때 평화주의자 님께서는요 물체 주머니에서 하던 일을 멈췄어요 물체 주머니 우리만 아는 암호 같네요 정말 우리만 아는 암호는 아니죠 지금도 쓰려나? 물체 주머니 기억나시죠? 여러분 윤5581 님께서 삼각자, 콤파스, 책받침 등등 그런 거 사용할 때가 아무 고민 없이 행복했을 때네요 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잘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뭘 많이 배워야 되고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가 친구들하고의 사이 막 이런 것들 그때도 고민이 우린 생각해보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8898 님께서는요 아침부터 마음 심쿵해지네요 옛 애인 이름에서 태성아 잘 지내지? 궁금하네 어쩜 좋아? 라고 해주셨는데 어쩜 좋아? 태성아 잘 지내니? 이 녀석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하면 안 되나요? 태성아 잘 지내지? 궁금하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너무 많죠 까만 먹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까만 먹지 깜지도 있었어요 그쵸? 막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쓰면서 공부해서 까맣게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몇 장 검사도 받으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노란 갱지 과학시간이 떠오르는 비이커 스포이드 리트머스 종이 등등등 정말 이렇게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니까 그 예전 낡은 나무 책상이 있던 교실에 와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정체모를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났던 과학실도 생각이 나고 그쵸? 그 물건들이 갖고 있던 질감이나 냄새까지 갑자기 생생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 온 뒤라 날씨도 좀 축축한데 오늘은 이렇게 잊고 있던 추억의 물건들과 이름들 하나씩 꺼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소리내어 불러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하시죠? 저도 아 맞아 딱 입으로 꺼내서 말을 해보니까 맞아 그게 있었지 다시 상기시켜주고 옛날 추억도 같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추억의 물건들과 이름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 추억의 물건들과 이름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기억들과 그때 그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도 함께 저희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듬뿍 드릴게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샷 0951 샷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퀴즈 이벤트가 있대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퀴즈 문제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팅장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정답 발표는 방송 끝나기 전에 선물 당첨자 명단 채팅창에 올려놓겠습니다 광화문님께서 김규리? 배우분 그분이신가요? 목소리 상큼하니 좋아요 음악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김규리 맞습니다 이분 어제도 같은 사연 보내주셨는데 진짜 급하신가 봐요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연으로 도착했던 문자인데요 뭐냐면요 82855님께서 김규리님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생애 첫 해외 출장을 가는데요 시드니로 저희 사장님과 단둘이 가서 같은 방을 쓸 예정인데요 사실 제가 코고리가 너무 심하거든요 앉아서도 코를 골정도 해요 근데 사장님이 워낙 스토리에 민감하신 분이라 어제부터 병원도 예약했는데 저 이러다가 출장 다녀와서 실업자 되는 거 아닐까요? 코고리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더 심하게 코를 고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보내드릴게요 4664님께서는요 귤디의 결혼 9년 차인데 코를 심하게 굴어서 여봉 옆에서 못 자용 어제 옆에서 자는데 자는 게 아니네요 코 곤다고 자꾸 깨워요 신청곡 김건모의 잠 못 뜨는 밤 비는 내리고 틀어주세요 그리고 코골이 선물 감사합니다 김치국 마시기 코골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김건모의 잠 못 뜨는 밤 비는 내리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 곡 함께 들을게요 네 노래 너무 좋다 김건모씨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끌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수원샷이 엔진 관리용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골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문제는 골반!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를 탈모케어 전문업체 나요에서 탈모샴푸, 탈모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AN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은 까맣게 입고 있던 오래전 추억의 물건들과 이름들 함께 꺼내보고 있습니다 0876님께서 물체주머니 아는데 딱 뭐였는지 생각이 안나서 검색해봤어요 아침부터 추억이 새록새록 감성 돋네요 교리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물체주머니에 뭐가 있었지? 삼각자도 들어있었던 것 같고 스폰지 같은 걸로 뭐가 있는 것도 들어있었고 전구도 들어있었던 것 같고 정확하게 뭐가 다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4796님께서는 양은 도시락 어머 어떡해 사각 반찬통 그것을 꽁꽁 묶었던 도시락포 그 냄새 그리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보온 도시락도 있었고 그냥 도시락도 있었고 양은 도시락 사각 반찬통 그 도시락포까지 도시락을 쌓았던 손수건으로도 하고 보자기로도 하고 그랬었는데 6950님께서는 주판으로 스케이트 타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주판으로 우리 많이 맞았어요 부엌에서 엄마한테 또 층얼거리다가 주걱으로도 많이 맞았고 저만 그랬나요? 주판으로 스케이트 타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셨대요 주판으로는 공부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알이 너무 많잖아요 88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가 그 끝이 약간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한 달 딱 맞으면 아 그게 아픈 게 되게 오래 가거든요 이건 맞아본 사람들만 알아요 오돌이 햇반 오돌이 햇반님께서 습자지는 어때요? 습자지 기억나시죠? 미농지 먹지 이런 거에 습자지도 빠지면 안 되죠 색색깔로 얇은 습자지 여러 개 뭉쳐서 선물 포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방가르드님께서는요 고교 때 습자지에 당시에 최고 인기의 떠돌이까치와 여러 그림을 대고 그린 후 복사해서 편지지로 사용했던 추억이 있네요 주변에서 나눠달라고 인기였죠 모두들 좋은 한 조각의 추억으로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떠돌이까치 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만화를 하나로 다 돌려보던 그 시절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을 켜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휴대폰을 켜서 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챔프 기억나세요? 지금도 있나? 없죠 그거 하나 사가지고 혹은 잡지 하나 사가지고 떠돌이까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를 사가지고 돌려보던지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 줄 때 그런 식으로 복사를 손으로 해서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태원님께서는 종이잔만경 종이잔만경도 있었어요 맞아요 스윗드림님께서는요 버스 회수권, 버스 토큰 기억나! 버스 토큰 버스 회수권 그 버스 토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소리만 날 수 있게 하던 친구들도 봤었어요 버스 회수권 우리 막 10장, 20장씩 사가지고 네 썼었죠 이건 진짜 10대, 지금의 10대, 20대 친구들은 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쵸? 버스 회수권, 버스 토큰 버스 요금 대신에 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버스를 탈 때 지금 쓰는 카드로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걸 대신 하던 게 있었습니다 올미요님께서 왁스로 교실 마루 닦던 기억 아 맞아 기억나요 올미요님 왁스로 그렇게 닦았어 바닥을 바닥에 다들 책상을 밀어 자 책상 미세요 다 밀고 왁스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필로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닥 나무 바닥 마루 바닥에다가 막 칠해서 그걸 반짝반짝 내 부분에 그 마루를 반들반들하게 만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정겹습니다 5737님의 신청곡 노라 존슨의 돈 노 와이 함께 들을게요 네 노라 존슨의 돈 노 와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제이슨 카스트로의 오버 더 레인보우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절로 나이 인증 해주실 거예요 같은 세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교실바닥 마루 왁스로 그 닦는 얘기할 때 분필인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정을 해주셨어요 네 김용진님께서 규리님 분필 아니고 양초 라고 해주셨고요 5681님께서는요 분필 아니고 초 아닌가요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발로 쭉 밀며 미끄럼 타기도 했었죠 라고 하셨고요 근데 저 때 저기 분필 가지고도 하긴 했었는데 열심히 그 헝겊으로 분필을 막 하고서 헝겊으로 막 하면은 반질반질을 해줬거든요 저희번만 그랬을지도 모르고 혹은 저의 그 기억에 왜곡이 그새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런 분도 계시네요 9126님께서는요 60년도에는 콩기름으로 마루 닦음 그 비싼 걸로 콩기름으로 마루를 닦았어요 오 반짝반짝은 해줄 것 같은데 발에 쪽쪽 달라붙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60년도에는 콩기름으로 마루를 닦았군요 빠라바라 빠라밥 하하하 이건 빨리 해야 되나요 빠라바라바라밥 이렇게 닉네임께서 닉네임 빠라바라바라밥 님께서 저희는 양초로 닦았어요 학기 시작할 땐 늘 걸레 두 개를 만들어야 했죠 주로 빵구난 구멍이 난 내복을 접어서 대각선으로 꼬매 만들어 초칠을 하고 나서 초칠을 하시죠 여러분 하하하 초칠을 하고 나서 궁뎅이 번쩍 들고 밀면서 복도를 직진했던 마냥 즐겁던 국민학교 시절이 떠오르네요 하하하 퀄디의 퐁당퐁당 만세 국민학교 나 모를 거야 하하하 난 초등학교 밖에 모를 거야 국민학교 아 왜 이렇게 정겨워요 국민학교 궁뎅이를 번쩍 들고 네 그거를 그 마룻바닥을 직진으로 하면서 닦으셨대요 그리고 주판으로 맞으면 진짜 아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KB석공구 님께서 주판으로 머리 문지르면 크크크크크 아 아파 생각만 해도 너무 아파요 아 그게 한 방에 와서 한 방에 끝나야 되는데 그게 계속 오거든요 하하하 그 주판에 그 몇 개지 그 단계가 그게 연타석으로 올 때 되게 힘들어요 생각납니다 아 난 이런 거 왜 생각나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맞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기 학원을 유치원을 안 다니고 유치원 대신 주판 학원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저 왜 그렇게 했는지 부모님이 그 그래서 수학 엄청 많이 뛰고선 들어갔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 있는 애한테 머리 주판으로 하니까 으 이게 막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아픈가? 해서 제가 스스로 제 주판 가지고 머리를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 기억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보스 1201님, 책방 마녀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와, 이 노래 들어야죠. 오늘 같은 날. 전람회의 기억의 숲작. 네, 까맣게 잊고 있던 추억의 물건들, 이름들 꺼내보고 있는데요. 꼭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보면서, 어, 맞아, 맞아. 우리 그랬었어. 어떡해. 잊고 있던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올라서, 아, 너무 즐거운 거 있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 나 분필로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3387님께서 분필이 아니라 돌왁스 같은데 분필처럼 생긴 돌왁스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돌초라고도 있었다고. 근데 그것도 또 석필이라고. 석필 딱 하니까,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분필처럼 약간 분필같이 이렇게 써지기도 했는데 근데 마르바닥 닦을 때 반질반질, 윤이 광이 나게끔 만들 때 석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초나 양초나 왁스 이런 것보다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석필 딱 기억났습니다. 신경호 님께서 한겨울에 손등 갈라지도록 구슬치기 하던 생각이 나네요. 창밖은 촉촉하게 젖어있고 라디오에서는 귤디님의 낭낭한 음성과 함께 분위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연스레 오래전 그녀가 쩜쩜쩜 떠오르시나봐요. 우리 옛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의 추억이 빠져보면 그때의 느꼈던 감성과 장면들, 향까지도 촉감까지도 우린 기억하잖아요. 7082 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귤디님. 저는 50대 후반의 중년입니다. 50대 후반의 중년입니다. 이 시간대 출근하면서 항상 귤디님의 퐁당 들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누런 봉투가 생각나네요. 아, 육성회비 누런 봉투. 어려웠던 시절 참 씁쓸한 봉투였는데 생각이 나는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육성회비, 노란 봉투. 배변 봉투도 있었죠. 1년에 한 몇 번씩 채변 봉투. 그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얼마큼 들어있는지 보이잖아요. 저는 꼭 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볶어야 하는데 그거 항상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맨날 탓했었는데. 장아찌님께서는요. 도시락 반찬 중에 김을 제일 좋아하는데 엄마가 라면 봉지에 김을 담아주셨던 기억이. 그래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항상 봉지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습니다. 아, 고무줄로, 노란 고무줄로 마지막에 이렇게 묶으잖아요. 라면 봉지 안에다가 김을 옛날에는 김을 이렇게 사서 먹지 않고 그냥 김만 사가지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그 좀 그 구웠어요. 기억나시죠? 혹은 그냥 그 김만 구우면은 간장이랑 참기름을 섞고 약간 깨둔 어떤 그 양념하고 같이 찍어서 먹었었어요. 아재초콜릿님께서 물자 절약한다고 몽땅, 몽땅 연필, 몽땅? 볼펜? 아, 몽땅 연필을 볼펜에 껴서 썼는데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 흰색, 지금 브랜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거에 몽땅 연필 다 쓰고 거의 한 두 마디 정도 남은 몽땅 연필을 거기에 껴서 썼었는데 신문지 모아서 학교에 가져가면 도덕 점수 반영했던 시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몽땅 연필 10개를 가져가면 시내의 어떤 백화점에서는 5월 5일날 그거 큰 연필로 하나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몽땅 연필을 항상 같이 모으던 기억이 있습니다. 3647님께서는요. 좀 사는 친구들은 샤땡이라고 돌리는 큰 연필깎이가 있었죠. 추억 돋네요. 반가워요, 귤디. 목소리가 아침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귤처럼 상큼해요. 윤종신의 교복을 벗고 신청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우리 맨날 그러는 거야. 신청해 주신 윤종신의 교복을 벗고 아니고요. 오래전 그날입니다. 저도 이런 실수 너무 많이 해요. 그거 너무 당당하게 교복을 벗고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함께 들을게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이었습니다. 분당 아저씨님께서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 눈물이 울컥하는 게 느낌이 예전 같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윈터 7405님께서는요. 귤디님, 윤종신의 교복을 벗고 했을 때 아무 거부감이 없었더랬는데 혼자 엄청 웃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왜 그냥 확 들어왔던 그 가사로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던 그런 노래들.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은 그 중에 하나죠. 입큰여자님께서는요. 아, 이야기의 노래 듣고 있으니까 추억이 생각나서 갑자기 울컥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꿈꾸는 넝쿨님께서는요. 운동회, 곰봉 돌리기, 국민체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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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몸을 한번 기지개를 이렇게 펼까요? 초크레이지님께서는요. 국민학교 신발 주머니 흰색 실내화 냄새 기억나네요. 기억나네요. 맞아. 약간 고무 냄새인데 그 새것의 냄새 있잖아요. 신발 주머니 흰색 실내화 냄새. 순수 불금님께서는요. 저는 실내화에 하얀색 분필 바르던 기억이 선생님께 안 빨아와서 혼날까봐요.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흰색 실내화에 너무 안 빨아오면 선생님이 항상 검사를 하셨었어요. 아침에. 빨아왔는지 안 빨아왔는지. 그걸 왜 검사했을까? 1905님께서는요. 각도기? 요즘도 쓰나요? 요즘도 쓰나요? 쓰겠죠? 그리고 각도기 중에 컴파스 각도기를 딱 놓고선 그리기도 하지만 컴파스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름방학 때 우리 계획표 만들잖아요. 시간표도 만들고 그래서 몇 시부터 시간들 딱 쓰고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꿈나라로 하고 공부는 몇 시간 하겠다. 밖에서 얼만큼 놀겠다. 이런 거 이제 곧 여름방학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지 않을까. 각도기 쓰겠죠. 이세1223님께서는요. 전과요. 맨 뒤 답만 주구장창 봤던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과 복숭아 빨간꽃잎님께서는요. 추억이 새록새록 신학기 책 받으면 달력으로 다 겉 포장해서 국어 3학년 2반 58번 김땡땡 짧은 몽당 연필로 침을 꾹꾹 묻혀가지고 침을 묻혀서 꾹꾹 눌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달력 있잖아요. 달력 딱 반대로 하면 하얗잖아요. 그걸로 우리 그 책이나 전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포장해서 상하지 말게 우리 그렇게 썼었어요. 여름바다야님께서는요. 책받침으로 친구 머리 막 문질러서 정전기 내서 머리카락 들어 올리고 막 장난했는데 네. 김상훈님이 이 곡 꼭 들어야 합니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아 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자 김상훈님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여행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추억여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훌쩍 지나갔죠. 덕분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내 그런 마음 품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